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삶이란 자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호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함을 입었다는 그 말씀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생활에서 마귀의 자녀된 삶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가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데 이는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러한 부류가 크게 나누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자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삶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정말 흠양하고 참 찬양하고 살기는 살지만 마치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클럽의 회원처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팬클럽의 회원은 잠깐 공연할 때 환호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영웅된 사람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지만 그러나 쇼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러한 모임이 끝났을 때는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와서 성도에 교제할 때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만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제자의 삶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과 구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통일되지 않냐는 삶이라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주제된 삶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 그대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라 그리스도로 통일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일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모두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각자의 직분이 있죠.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녀로 또 형제, 자매로 또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 아빠, 엄마는 이 자녀들을 잘 부양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주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나름대로 각자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정에서의 직분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면 이건 세상의 나라니까 내 멋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 밖에는 없다. 세속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에요. 꼭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각자의 직업으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업이 있지만 그 모든 직업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바로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 안에서만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은 웬만큼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사실은 이분법적인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저는 또 목회자님의 의사로서 예수님이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또 여러분 직장의 직원으로서 살면 예수님의 내 직장의 직원으로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장의 직원으로서 사는 것인가 상관에게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복종하는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상관이니까 아이고 아무렇게 해놔도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의 가르침은 직장에서의 삶이나 교회에서의 삶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행암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세인들의 삶은 그저 보이는 데서 거룩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고함직한 것 먹음직한 것 그래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유익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업 자체가 거룩한 직업이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이 성직이라 하는 이 목사의 직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세속적으로 내 뱃속을 채우여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약을 한다면 그것은 성직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죄성이 안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속적인 것이 따로 구분이 없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충성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마틴 루터는 그 많은 사약을 하고 많은 책을 조수를 했지만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영과 육의 세상과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직분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학생은 학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체험해 봐서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좋고 철학이도 하는 게 너무나 좋고 다 좋다. 그러면 의과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에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점점 하니 이게 제대로 의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한 점 차이로 두 번이나 떨어졌어. 시험에 철저하게 공부하라.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리는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아니 간호사가 일을 하면서 그냥 전도만 하고 환자를 보는 것을 케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막 화를 내고 말이야 기도도 하고 그냥 근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때는 그렇게 그런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직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판이 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먹을 걸 줬느냐 네가 나를 찾아봐고 신방했느냐 위로했느냐 네가 갇힌 나를 찾아봤느냐 아니 언제 예수님이 아팠고 언제 예수님이 배가 고팠고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호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예요. 이것에 따라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영적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무슨 죄를 짓는 직업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직업에서는 벗어나야죠. 사기꾼 직업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업이란 말을 독일 말에는 베루프라고 해요. 베루프란 말은 영어로는 콜링 이에요. 콜링 그래서 직업이란 말 자체가 부르심 소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제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청소미화원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부르시고 다 직업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야 하는 성직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24시간 관통하는 삶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 마귀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미혹해서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았다. 이거예요. 속았어. 그 게임에 빠져서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러니 결국은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하고 거대한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대가는 뭡니까? 사람과 모든 자연이 다 타락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해서 다스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람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과 그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 타락하게 되었다. 바로 첫째는 평생 수고해야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입니다. 장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도 33대 밥을 먹는 사람이 약 25% 정도밖에 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 과거에 우리도 보릿고개 시절에 새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이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죄사 안 받고 회복이 되면 옆에 있는 환경도 회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화된 그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보세요. 영국과 독일과 그러한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는 세계를 지불하고 문명이 아주 르네상스 문외붕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세계 초 강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로 와서 그러한 못살던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옛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컴패션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울에 가셔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여러가지 역사를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말해요. 별로 감흥이 없어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그 나라가 지금까지 있으리라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감성이 이게 강팍해지는 거야. 별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받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세상의 그러한 비극 속에서 생로병사의 문제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병 들은 것도 다 이게 저주를 받아서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라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 여러분 국회에서 입법기관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국회의원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시행하는 판검사도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지만 하나님도 그 법을 벗어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 그 법대로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내가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고 정죄함을 받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때에 찬 경륜인 하나님의 섬리인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공격인 질병과 모든 문제와 비극과 슬픔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면 항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다 쉬게 하니라. 질병의 고난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인 난국에서 해방이 되고 가정의 이러한 어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자녀가 귀신 들리고 자녀가 병들는 것 해방이 되고 나음을 입은 거 아니에요.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서 이것이 24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음이 복음의 비밀의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의 복음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통제케하라. 통일케하라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 이거야.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일부야.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러나 교회를 딱 떠나고 나면 주차 시비부터 붙으면 그냥 나도 그런 유혹을 많이 그냥 말이 거칠어져. 그냥 나도 모르게 아 이거 예수님으로 통일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 나 매일매일 회개한다니까요. 마음이 안 들고 실망스러운 게 있으면 낙심하고 그냥 미운 생각에 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주원하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내 책임이야. 오늘 또 몇 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도 받으면서 내 삶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삶을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에요. 가정에서도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삶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으로 인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금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야마 그 복음 속에 있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통일하게 하는데 그 통일하는 그 말은 뭐예요. 아나케팔라요 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에요.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로 묶는 것을. 독일어 성경에서 자주 루토 번역을 보게 되면 주삼만 파송 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로 딱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체가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는 삶이 되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요. 부분적으로만 묶여있어요. 관통하지를 못해요. 통일되지 못합니다. 저는 케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케밥. 침이 좀 넘어가네. 케밥이 저는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케밥하는 집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저렇게 터키에서 왔다고 그래요. 원래가 원조가 그런데 고기를 쫙 썰어서 양념을 해서 큰 색고정이로 팍 찔러가지고 그걸 딱 넣고 그 주위에 불이 붙어있죠. 가스불이 붙어있죠. 그걸 돌아가면서 이거 익는데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양념을 해서 뭐 감자 칩도 넣고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그 그런 왜냐면 그 하나로 관통했다. 관통. 우리나라에서도 그 꼬치가 있잖아요. 꼬치산적이라고 그러나요? 그 뭐 고기도 넣고 떡도 이렇게 넣고 말이지 야채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꼬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바로 구술도 깨어야 구술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해보벼라. 깨어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깨어져야 근데 깨어지지 아니하고 어느건 나가있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쫙 깨어져야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밖에 있는 내 삶의 형편 이것이 첫째는 뭐야? 시간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거예요. 시간을 통일 여러분 에베소스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는 구분을 해서 그 때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때를 잘 만나서 온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계시리 아니하고 차 타고 저쪽 강변이나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경륜에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어요.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의사의 수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병이 들 때가 있고 병을 고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 삶이 복된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생각이 딴 데로 휘 도망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원어로는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도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개수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80을 살아도 1년도 채 안 되는 때를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빵 시간이야. 그건 뭐예요. 예수밖에 살면 그게 다 인정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30세 때 구원을 봐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격률에 따라서 그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개수하시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깨닫은 자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를 그리스도로 통일해야 돼요. 장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없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를 지어서 부끄러우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있을 곳에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장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마귀가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 일수록 타락하게 되면 다 비참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정말 비참하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깊은 곳으로 빠진 거 아니에요. 가장 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옥도 가장 밑바닥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할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우리가 잘 구변하고 그 장소를 우리가 고수하는 자가 되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6,7가지라고 했어. 첫째는 교만한 눈이야. 둘째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야. 셋째는 악한 피를 죄능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야. 네번째는 뭐예요? 악한 장소로 달려가는 발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조심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는 발을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 있잖아요. 삼국통 이제는 결단해서 내가 결코 그 기생의 집에 내가 안 가리라.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이야. 보니까 말이 습관처럼 거의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마을의 목을 비해버렸잖아요. 그만큼 결단이 중요한 거야. 어느 곳에 있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잘못 택하면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코가 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6.25 동란 때 미망인들과 고하들을 돌보던 바피어슨 목사님 성교사님 월드비전의 장시자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분의 낡은 성경책에는 그 말이 쓰였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로 내 마음도 아파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한국 동란 때 한국 사람들의 비참한 미망인들 그리고 자녀들 죽어가는 배고픔과 전쟁의 그러한 남국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고아원을 설립하고 미망인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게 월드비전의 시작하랍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정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됐다.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분 참 일생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몰라요. 딸이 말해요. 그 아버지 한번 보고 싶어서 아버지 빨리 오실 수 없어요. 미국에서 그러나 딸아 미안하다. 나에게는 많은 딸들이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부인도 말이야 너무 실망을 해서 그냥 별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성경을 떠나기 전에 돌아와서 다 회복이 됐지요. 그것을 그 두 번째 딸이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월드비전 거기에 간증하는 모두가 눈물 바다가 됐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나도 아프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아파하시는 것 이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지만 예수 크리스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 받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우리는 크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한 장소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 직분을 크리스도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직업이든지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물질도 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가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도 허락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로다. 여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통일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가정에서는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냥 파리가 날리고 애들이 뭐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에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의 낯이 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공부를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병든 자들을 그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로병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죄성에서 온 거 아닙니까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한 남을 해코지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것들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정신과 신체가 하나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 뼈로 썩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의술은 중요한 것이에요. 바른 진단을 내리기가 중요한 것이지만 의술 자체가 반드시 그 사람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이 약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약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생명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만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관통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관합니다.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잠자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하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행적을 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이에요. 나는 감히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정말 저들이 저희들의 삶속에 변화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라 이거예요.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메시야로서 작은 기름부음 받은 종으로서 메시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부음 부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고유몽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예요. 예수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녀를 주거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신뜰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녀를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낳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정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현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로 관통하는 삶 통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태양이 일어나서부터 잠이 탈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장소와 모든 행사가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크리스도로 끝나는 삶에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늘 크리스도를 찬양하며 크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임지하심 가운데 크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크리스도로 통일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